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 강주시 오포옵 신현리의 근위시설 점포 경매 물건은 분당 옹거리 생활권으로 강남 300cc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2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1억 8,40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보증관리제거 토지일곱필지로 대표필지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6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 건폐율 20%에 용적률은 8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역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1년 1월에 사용생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 2동으로 제시예예 및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개준 권리는 2014년 1월 21일에 설정된 안양만안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8억 2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22억 3천6백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세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으로 공부상 지역 아독센터 및 일부 비영리단체의 점유가 예상되고 있는지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시 대항여금용 점유자 임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절을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경기 강주시의 근린시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오포옵 신현리의 상업, 업무시설은 매매 내기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강주시 오포옵 상가건물 등 토지 매물 효과가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 편항 등을 잘 잡혀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강주시 인근 건물과 토지 등의 낙찰 현황이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에 진행된 오포옵 문양리 건물의 경우 2차 입찰에 22명이 응찰하여 감염가 대비 114%에 낙찰된 사례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강주시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은 매각 물건명사에서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에 자료를 청구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차, 변경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강주시 오포, 신현리, 근린시설, 전포,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침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